신세계 인터뷰! 들어와! 들어와! 너무 오랜만에 서브이 나온 거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이기고 싶었어요. 너무 이기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1월 1일 승리 이후에 첫 승인데 너무 오랜만에 이겨서 그런지 뭔가 막혀있던 게 딱 터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분이 더 모르겠어요. 좀 앞으로도 계속 이기고 싶어요. 화이팅! 넘어가죠. 정말 한 점 참 어렵네요. 공격이 오늘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신이 없었는데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 자신 있게 나가자 해서 때렸는데 그게 잘 들어간 거예요. 또 막내인 김혜빈 선수가 굉장히 수비를 잘했잖아요. 어땠는지? 기특하죠. 일단 막내가 갑자기 들어와서 잘하고 싶은 욕심은 크지만 잘 못할 때도 많거든요. 근데 혜빈이가 오늘 정말 알려준 것 같아서 기특해요. 한마디 해주세요. 혜빈아 오늘 잘했다고 다가하냐. 더 열심히 해. 협상회자 이렇게 해요. readers. 뒤에서, sınız 과완진 선수랉. 신분 Kevin Sechman is 노래 한 번만 살면서 아버지 yesterday 하! 이런 느낌이었어 들어가서 미스하지 않고 분위기 살릴 수 있도록 화이팅 더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모습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뷰하기 좋은 경기였다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